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의 어린이집 건축 현장입니다. 자연건관이 수려한 이 땅에 넓은 대지에 야외 어린이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고 또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물론 주변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이요 또 들입니다. 그리고 바로 옆에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. 하나님 권사무소에서 설계와 감리를 맡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용인 동천동 어린이집 현장에서 하나님 권사무소 김성수였습니다.